슈퍼베드 2에서 똑똑하고 센스 있는 마구 역할을 맡은 태연 귀엽고 사랑스러운 장난꾸러기 에디스 역을 맡은 서연입니다 1편에서는 그를 아빠가 세계 최고의 악당이 되려고 했다가 딸바부가 있잖아요 정말 딸들을 너무 사랑하는 슈퍼데디의 모습으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히어로로 변신을 했는데요 악당 퇴치 연맹에서 첩보 활동을 하면서 멋지게 악당을 퇴치하는 정의의 히어로로 변신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흘렀다 보니 마구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슈퍼베드는 어른들도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슈퍼베드는 어른들도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슈퍼베드 2에서는요 블록버스터 영화의 액션 같은 장면도 굉장히 많지만 또 굉장히 가족적이고 따뜻한 에피소드도 많이 등장합니다 굿나잇, 에그니스 네버 겟 올드 보는 재미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분야시대 태연, 서연, 그리고 귀여운 미니언들과 함께 슈퍼베드 2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슈퍼베드 2 9월 대개봉